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6월 30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가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골드입니다. 미국의 단기물 채권 금리가 5%를 상위하면서 골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입니다. 원유 재고량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6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22일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능 씨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 지수, 곧 PCE가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5월 헤드라인 PCE는 전년 대비 3.8%,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하면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지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는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4.7%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끈끈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한편 오늘 유로존에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유로존 역시 헤드라인 물가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5.5%를 기록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근원물이 전월 대비 상승한 5.4%로 견조하게 넣으면서 ECB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더욱더 무게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지표 체크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를 원하면서, 또 동시에 경기가 수축되지는 않길 바라는 마음 한마디로 두 가지 도끼를 모두 잡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경기 지표들은 시장의 취재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오늘도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반응성, 방송 통해서 함께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허생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연일 이런저런 보도들이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게 되시는데요. 누구는 또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또 누구는 또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데이터를 통해서 또 지표를 통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허생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하반기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하반기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허생마스터님과 함께 중요한 상품 함께 선별을 해서 방송 중에 진입가까지 함께 알아보고요. 방송 막판에는 목표가를 터치했는지까지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질문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한 우리 노란톡과 함께 너에서 유튜브 통해서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차트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개장 이후 모든 상품들 빨갛게 무드리면서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낮을 작부터 현재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시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현재 유로존의 결과와 PCE까지 모든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2시 30분경부터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2시 50분에 고점 만들어주고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4%까지나 지금 현재 상승한 상태인데요. 현재 실시간으로 15,31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나스닥의 추세까지 마스닉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일은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장 전 프리장에서의 상승폭을 개장과 함께 일부 반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22시 34분경의 기점으로 최저점인 다시금 70달러 초반까지 하락을 해서 현재까지는 큰 변동폭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원유 재고 급강 영향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경제 지표 개선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함께 유입된 점도 수요에 대한 기대 속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실시간으로 0.56% 상승하면서 70.25달러 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제 여파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소폭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0.07, 0.09%가량 상승해 주면서 1919.7달러 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도 다시 한번 상승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요. 보압권에서 움직이다가 소폭 강보압권세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0.44% 상승하면서 현재 유로는 1.095T로 달러 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제 심리 지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소폭 들어 올려주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에 대한 시세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제에서만 함께할 수 있는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공략 가능한 단타 상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서님 오늘 공략할 상품과 전략 지금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상품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고요. 제가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는 이제 항상 나스닥을 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오일골드는 시향하고 자리만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오늘 PC 발표 이유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굶은 사람처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를 지금 두 개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요. 근원, 근원 PC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소비로 67%, 70% 가까운 GDP를 채우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지출 부분이 지금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다들 보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그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개인 소득 그 부분하고 개인 소득은 지금 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늘 발표된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9월, 10월쯤에는 내가 저축해둔 돈이 다 바닥난다는 그런 부분들. 그럼 당연히 기업들의 매출은 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PC가 이제 많이 낮아졌구나. 이제 뭐 경기 침체는 없겠구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자리를 잠시만요. 마우스 좀 치울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단타 전략 나스닥으로 들어본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입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가까운 자리는 지금 265, 265, 260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올렸단 말이죠. 상당히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한 100포인트 정도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100포인트가 넘나요? 그 정도 이상을 올린 상황이라서 100포인트가 넘네요. 네, 100포인트면 400틱이니까 그 정도 한다 그러면 내려올 때도 떨어지는 것은 장난 아니게 떨어지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25, 이 정도. 15,225 매수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0포인트 정도 손자를 잡고 225에서 매수를 잡는다 그러면 한 100틱 정도? 한 2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250 정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노란톡방에서 235를 잡아서 255에서 80틱 정도 이렇게 일단 이 부분에서 수익을 냈었거든요. 225가 지시되는 걸 몇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225에서 10포인트 손절 걸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생마스터님과 함께 단타 전략 들어봤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방송 마지막에는 목표가를 터치했는지까지 확인해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상품 나스닥이고요. 우리 매수로 진입가는 15,225포인트입니다. 손절은 10포인트 걸고 가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15,250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하지만 트레이드의 연목이기 때문에 내가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매매에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 하시는 데 있어서 각별하게 주의 또 유의하라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단타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5일부터 해서 주요 상품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5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초반비에서는 소폭도 빠진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0.7%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 23시간에도 단계적으로 고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0달러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5일에 대한 전략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일단 어떤 전략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오늘 5일은 관망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관망,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혼재되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관망이라고 의견 세워주신 그 가장 큰 지금 현재 상황 속의 시황, 어떤 이슈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차트 이렇게 지난주에 그었던 선들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구간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67, 70, 그리고 70, 72.5 이렇게 구간을 나눴는데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지금 여기 외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70달러 아래 위로 지금 지지 저항들이 있는 상태고요. 한 200틱 정도, 250, 300틱 정도 지지 저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란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은 67달러가 오면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서 매수를 받으셔야지 이 부분에서 매도를 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적절한 손절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히려 67에서 72.5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사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67, 70 이게 지금 어디로 움직이려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이 박스에서 우리가 아는 것만 지금 꽤 오랫동안 여기서 지금 갇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5월, 6월 내내 지금 이 박스에 거의 갇혀져 있는 상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위로 뚫든 아래로 뚫든 뚫든 뚫어야 되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사우디 분위기로 봐서는 밑으로 뚫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위로 뚫을 것 같은데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왔다 올라갈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틱차트를 조금 자리해 보도록 할게요. 틱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지리저항 때는 70달러 이 부근하고요. 그 다음 69달러 이 부근. 이 부근을 또 왔다 갔다 행보를 할 수 있는 부근이고 70.8일 여기까지 맞고 왔는데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69.5.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70달러에서 여기 지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72달러를 이번에 향해서 가게 될 텐데 과연 이게 이런 급락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급락을 감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서 계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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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가 계속 여기서 매도로 스위칭하거든요. 그러면 꼭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올라갔다가 적당히 이 정도 추세를 이렇게 좀 그어줘야 되는데 추세가 없이 그냥 다 내리고 그리고 다시 올리는 이런 파동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매수를 하시겠다 하면 69.50 또는 69달러 정도에서 이 정도는 이 정도에서 일단 받아보실 것을 추천하지만 일단은 한 2, 3일 정도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요즘 분위기가 러시아, 사우디 뿐만 아니라 미국도 가세해가지고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분위기가 올라갈 것 같지만 여기도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 손을 뚫었다 그러면 71달러, 71달러를 가야 되는데 71달러 저항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70달러를 넘었다 그러면 72달러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늦었죠. 스타트가 늦었고 잘못 매도를 치시게 되면 100틱 이상 물리게 될, 이렇게 물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기다리셨다가 정 내가 매수를 받고 싶으시다면 70달러 말고 69.50, 너무 뻔한 자리는 안 주니까요. 69.50 아니면 69달러 이렇게 지지 저항을 받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추천을 말씀드린다면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5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릿값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그렇다면 지금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하루입니다. 방송 시작 직전에는 미국의 PC 물가도 나왔고요. 그 전에는 유로존의 CPI도 나왔고요. 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까지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PC 결과와 유로존의 PCI 결과를, CPI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는 현재 긴축이 좀 대응하고 있다, 긴축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시장은 보면서 유럽 증치도 상승, 오늘 미 증치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긴축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향후의 긴축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문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메이스트는 아니니까 차트를 보고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드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쪽 시장에 들어온 지 꽤 됐거든요.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거기다 공은 하나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 시간대에 말씀드린 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1만 4천 8백 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백 5십 일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찍으면 1만 5천 7백, 8백 정도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고점이 될지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가게 될지 그 부분들은 차후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나스닥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미증시하면 대표적인 게 S&P랑 나스닥 아니겠습니까? 다운은 좀 약하고 대표 지수이긴 하지만 S&P나 나스닥을 봤을 때 탑10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주가 포지션 한마디로 시가총액에서 포지션이 50%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 상당히 소외를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나머지 중소형주가 포진되는 러셀 2천 지금 사두면 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PCE가 좋게 나왔습니다. PCE는 예전부터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준금리보다 CPI가 낮아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계속 파울이 아니라 어느 년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CPI가 아니라 PCE를 들고서 나왔단 말이죠. 연준은 작년부터 PCE라고 말을 했고 PCE는 지금 계속 기준금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CPI는 높게 있지만 PCE는 낮게 있었어요. 그 말은 곧 연준에서도 굳이 금리를 지금 계속 엄포를 주고 있는데 올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올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못 올립니다. 지금 기업들 파산수가 최근 4년, 5년 이래의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혼자 독박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는 거죠. 미국 대선 내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들 잡아먹는 연준 의장으로 남고 싶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적당히 마무리가 될 텐데 중요한 건 임금이란 말이죠. 오늘 PCE하고 같이 발표된 게 임금 부분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임금 부분은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하는데 소비 지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를 많이 해줘야 GDP가 올라가는 유일한 국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는 6불의 1톤이 났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하얘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보면 좋은 거 아니다.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천원화된 게 2천원이 됐어요. 그러면 천원에 두 개 팔아도 될 걸. 2천원에 한 개만 팔면 되죠. 그런데 소비가 준다. 가격은 그대로다. 그럼 결국은 저축도 바닥났다. 2천원짜리가 누가 사겠습니까? 한 개도 안 사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그건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은 한계같이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지난 50여 년간 금리를 내렸다가 올리는, 그리고 동결하는, 또다시 내리는 피봇 과정이거든요. 그게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을 거치면서, 다섯 번의 피봇을 거쳐서 단 한 번도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동성은 줄어드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빈 깡통이 요란한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탄 안에 드는 종목들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 그때는 당연히 주가가 하락했죠. 그런데 그게 엄청난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꼴랑 10개 기업이 전체 주가 지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만 빠져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굳이 사야 되겠다, 그러시면 아주 거래량이 많은 탑10 소액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망하지 않을 미국의 중소형 특허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좀 묻어두시면 차후 경기 침체가 지나서 엄청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는 저는 계속 올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이게 항상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도, 그러니까 내년 주가는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틀렸죠? 2008년도 최악의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소수 몇몇 사람들만, 그 소수 몇몇 사람들이 누구냐? 2008년도, 9년도, 10년도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 돈을 번 사람들은 더 이상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지표를 계속 보세요. 지표,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 시장.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70% 폭락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그런데 지금 250%?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퍼도 장난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을 벌어야지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정상적인 주가 지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 지금 나스닥 계속 매도를 쳐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방향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런 기법들 잠시 후에 또 우리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슬기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핫한 지표 발표에 대한 이야기와 향후 전망까지 한 번 들어봤고요. 그럼 짧게 다시 5일로 한 번 넘어와서요. 지금 5일에 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시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또 러시아의 전쟁, 미국의 원유 재고까지도 계속해서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마스터님의 의견으로는 시청자분들이 5일에 대해서 거래해서 좀 시황을 체크할 때 어떤 이슈를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네, 5일이 참 지금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었냐면, 제가 여기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상품은 수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 그런데 5일만큼은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하고, 경제적인 이슈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열심히 와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5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경기 침체 우려인 거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줄 거야, 선물이니까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니 지금 당장 수급이 딸리는 것도 아닌데, 미래의 경제를 예측해서 빠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슈죠. 사우디가 또 감사를 하는데, 오펙 회원국들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언제죠? 코로나 때 러시아하고 사우디아가 한번 붙었었죠. 그래서 5일이 WTI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까지 가서 그 해당 월물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잡으신 분들은 아주 땡 잡았죠. 저도 그때 살짝 잡긴 잡았었는데요. 워낙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원유들 폐권국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가게 될 텐데, 80달러까지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5일 월물이 있으니까, 만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지금 시끄럽죠. 러시아 내부 갈등도 있고. 지금 경기 침체 여파, 그런 부분들이 잠잠해지고, 수급이 완만해진다,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당장 5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영국이 지금 난리 났다고 봐서 또 내려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원유 제거도 원유 제거지만, 그런 부분들, 뉴스 보시면서, 글로벌 뉴스 보시면서,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오히려 꺾어지는 거고요. 좋은 얘기 나오면, 경기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지장은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5일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방송 이후도 허생마서님과 함께 철저하게 해외 소멸에서 공부하고 시황까지 짚어갈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바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살펴볼게요. 네, 골드입니다. 골드도 오늘 소폭 좀 들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0.35% 큰 폭의 상승은 아닌데요. 일단 현재 고점 만들어주고 횡보를 하고 있네요. 1,92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골드에 대한 전략 들어봐야 되겠죠.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오늘 어떤 포지션 가져가야 될까요? 골드는 내려오면 매수를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하락시 매수 전략 주셨는데요. 그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를 1번을 확대해서 보시면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차트 먼저 볼게요.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립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서 엄청나게 누가 샀다는 얘기거든요. 네, 한마디로 1,900이면 싸다라고 본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1번까지 마감이 된다면 이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좌측을 보시면 일단 왼쪽을 좀 보죠. 왼쪽은 하락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이쪽은 거꾸로죠. 올라가는데 누가 다 팔았어요. 모습은 양봉이지만 이거는 여기 이상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이상은 사지 않겠다는 거고 다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봉 나오고 쭉 하락한 겁니다. 결국은 이 봉이 이런 봉이요. 이런 봉. 내려오다가 꼬리를 말아 올리고 여기도 말아 올리고 이렇게 말아 올리는 봉들. 그럼 여기 밑에서 수급이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드린 건 만약에 19, 10, 19, 19이면 여기보다 지금 100틱이죠. 1900보다 100틱이. 19, 10이죠. 19, 10, 19, 11, 19, 10, 19, 11, 이 라인.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다시 가볼게요. 19, 10, 19, 11. 잠깐만 이거 좀 다시 만져볼게요. 네. 일단은 골드 우리 매수 진입과 지금 선 그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시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마스터님 19, 10, 19, 11 포인트 그 부근에서 한마디로 이 지지호 확인 후에 매수가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1봉 상에서 보시면 여기 19, 10이죠. 네. 19, 10, 이 라인하고 19, 11 정확하게 그어볼게요. 네. 또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세요. 19, 10, 19, 11. 이게 깨지면 1900입니다. 100틱이 밀리는 거고요. 1900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 15틱.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항상 말씀드리죠. 골드 같은 경우는 밑을 한번 쏘는 또 위로 한번 쏘는 슈팅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슈팅을 하게 되면 반대 포지션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9, 10이 깨지면 1900, 이렇게까지 100틱 상관인데 여기서만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195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된다면 1880, 1850까지 500틱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900선 정도면 일단은 50에서 1950 여기 있죠? 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로 올리는데 여기까지가 그렇게 하루아침 위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틱 차트를 좀 보고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1900이 여기 있고요. 1910이 여기 있습니다. 1910, 11. 이 라인이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19, 19, 20. 19, 20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세 자리. 1919하고 20, 20, 21? 하여튼 이 정도. 일단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만 좀 뺄게요. 1900, 1910, 그리고 1920. 이 라인. 세 지지 때만 지지해준다 그러면 1950, 1950 이상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리가 1900 이 정도죠. 이렇게 좀 내리면 좀 눌려요. 이게 1920이니까 1919, 20, 1990 뭐 이런 식으로 받아오시면 되는데 이게 대놓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골드랑 빠질 때 슈팅이 나와야지만 방향이 바뀐다고. 그래서 일단은 1920 가까운 자리죠. 그 자리는 대놓지 마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슈팅이 나오면 지지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럴 땐 매수를 받아보시고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면 1913까지 기다리셔야죠. 그런 부분들은 좀 순간적으로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노란톡방에 오셔서 자세한 거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20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거나 1910. 1910은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있으시다면 1910. 그렇지 않으시다면 1920.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골드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모집은 느끼셨겠지만요. 차트 안에 선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확실하게 시청자분들을 방송 중에 대응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석해서 와주시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20 포인트에서 지지 후 매수 또는 더 하락할 수에는 1910 포인트에서 지지 후 매수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전략 함께 챙겨갈 수 있는 방법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넘어가기 전에 항생 조금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됐고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청자분들께서 항생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항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나스닥도 거래를 많이 하지만 5일에 이어서 항생도 굉장히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또 거래를 하시고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항생,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항생. 최근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게 뭐냐면 그때 지난 시간에 읽어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오전 시간 중국장 개정하고 30분에서 1시간, 그러니까 중국장 개정이 18시 반이죠. 11시 또는 11시 반 정도까지만 움직이고 봉이 잠겨요, 거래량이. 하루 종일 잠깁니다. 오후 2시까지 연장해서 2시 이후에도 매매를 해봤는데 잠겨서요.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린 건 항생은 가능하시면 중국장 개정하고 30분에서 1시간 내에 승부 보시고 나오시라고 당분간은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무섭게 이번 주, 7월물로 바뀌고 나서, 7월물로 언제 바뀌었죠? 6월 29, 30인가? 그때 바뀌고 나서부터는 좀 이해가 달라지더라고요. 좀 움직입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항생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밤에는 나스닥을 좋아하시잖아요. 워낙 폭발적이니까. 항생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폭발적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이상해졌나, 애가. 그 생각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일단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나스닥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차트 볼게요. 이 정도까지. 720, 750. 이 정도까지 일단 노란 톡방에 계신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보면 생략할게요. 750, 730.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715를 찍고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한, 다시 한 번. 19,000 이 정도. 200, 150, 200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박스권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고 있죠.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어밀히 말하면 750, 730 이 정도까지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요. 저희는 이제 추세선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은 저번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장증에 하셔야 될 게 두 개 뭐랬죠. 추세선을 긋는 거와 지지저항선을 긋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셔서 여기에서 내려올 때 이쯤에서 추세선에서 매수를 받으시는 거. 추세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한 40틱 정도, 50틱 정도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하시고 매도 대응을 하시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오시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선이 좀 마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750, 730. 그때 이게 언제였지? 지난주, 아니야 그저 어제였나?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여기만 좀 지켜준다 그러면 일단은 19,000 그리고 19,250, 300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항생까지 좀 철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사실 노란톡방 암에서 이 나스닥과 항생 함께 대응해 주시면서 높은 수익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나스닥과 항생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교육부터 함께 전략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항생하고 나스닥은 처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급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이 주식장에 들어오면 다 정리합니다. 항상 끝물에 들어오거든요. 또 하나는 한국에 등록되는, 상장되는 기업들, 한국에 상장되는 기업들, 외국인들이 참 잘 주무르잖아요. 그 이유가 올라갈 때는 또 블라방처럼 달려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항생이나 나스닥도 그런 상향을 갖고 계시다면 조금 릴렉스를 하시면서, 물론 항생은 릴렉스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특히 나스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난리가 나니까 일단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고, 해외 선물은 아무것도 모르신다 그러면 기초 교육은 필요하겠죠.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힘듭니다. 기초 교육은 왜냐하면 다들 레벨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기초 교육이 선물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곤란하죠. 그런 부분은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고. 우리 방송을 보셔도 되고요. 네, 해외 선물 리턴즈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기법, 어디서 매수를 자꾸 어디서 정리를 할지, 볼린저 밴드가 뭔지, MECD가 뭔지,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가지각서로 나옵니다. 오늘도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들, 또 자리 공유도 하루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리 공유라고 해서 이제 노란톡방이 계신 분들한테 일일이 다 찝어들일 수까지는 없지만 대충 이제 선을 그어가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허생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전략, 지금 바로 QI 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하니까요. 방송 종료 전까지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지난 한 달간의 허생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기까지 허생마스터님의 지난 한 달간의 해외 선물 매매일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마스터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기법으로 대응하시는지 그 투자 끌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해외 선물하는 데 있어서 주식뿐만 아니라 BT코인도 마찬가지죠. 코인도 매매기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매매기법 없이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되게 좀 내동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매매기법은 상황마다 또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시각각 다른 그런 매매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마스터님들께서도 다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매매기법을 우리 솔직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슨 검색? 대박 매매기법. 그런 거 한 번씩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초보 시절에. 그런데 그런 대박 매매기법 어떤 게 더 좋을지. 저 사람만을 띄는 저게 좋고. 이 사람만을 띄는 이게 좋고. 그렇다고 그러면 비교는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셔도 5분 안에 끝나는 기법 영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정석적으로 했을 때 좀 유명한 기법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기법들 장단점 분석해 보고 여러분들께 맞는 기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기법만 수십 가지. 그리고 차트만 경우에 쓰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매매기법은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건 수십 가지도 채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50 매도였죠? 150 매도였는데 장 끝나고 왔습니다. 장이 끝나고 와서 결국은 이렇게 쭉 이날 이게 최고점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오늘도 이런 자리를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뭐 와야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중간 자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안 왔다고 해도 그 자리는 유효합니다. 제가 드리는 자리는.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추세 추종. 첫 번째는 추세 추종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추세 추종. 말 그대로 추세를 추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2평선 또 MACD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이게 122평선이거든요. 122평선. 122평선의 방향을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이건 첫 번째 기법 강의할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밑으로 가고 있으면 반등시 매도를 치는 거고. 내가 좀 지지저항에 자신 있다 하시면. 지지저항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반등시 매수를 가져가도 되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서 거꾸로 치는 매도는 꽤 짭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려오는 매도에서 받는 매수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분들 이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가는 방향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방향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따라가는. 손절 잡고 따라가는. 입절 잡고 따라가는 방법이 추세 추종 매매입니다. 그럼 추세 추종 매매. 그게 좋기만 하는 걸까요? 장단점 보도록 하죠. 영매매로 물리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물리지는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들고 있으면 본전은 올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진입자리를 놓치면 아니면 괜찮은 자리를 놓치면. 그때부터는 내동매매가 가는 거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꾸 이게 아닌가 싶어서 손절하고. 그런 매매. 파동은 항상 발산. 그리고 수렴. 한마디로 조정 박스 구간이 있고. 박스 구간이 있고. 이렇게 박스 구간이 있고. 추세를 주는 구간이 있고. 또 박스 구간이 있고. 추세를 주는 구간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서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아니면 이 부근에서. 여기서 번거를 다 날려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만 잘 관리하신다면. 추세 추정 매매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도 모든 나라의 주식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하락 시그널만 제대로 파악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다 많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흐름이 빠를수록 유리한 부분이니까. 나스닥. 항생도 지금은 좀 느리지만. 나스닥 항생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정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눌린 매매죠. 눌린 매매도 마찬가지로 추세 추정의 일종이에요. 이 부근은 눌렸을 때 매수. 눌렸을 때 매도. 그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근 때문에 내동 매매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 직전 고점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1봉이나 주봉을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80킥 단위로 가는지. 100킥 단위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 일정한 패턴을 찾으라는 얘기죠. 눌린 매매와 추세 추정은 한 부류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점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내동 매매. 영매매로 물리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내동 매매. 추세 추정에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건 뭐라고요. 내동 매매죠. 내동 매매.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제일 잘 아는 2평선 매매가 있죠. 2평선. 저도 초보 시절에 2평선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2평선이라고 다 지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초보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차트에서. 검은 선이 122평선. 그리고 녹색 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62평선. 여기에 있는 게 22평선. 이게 52평선입니다. 있을 거 다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 2평선 매매. 나 52평선 지지 받을 때 매수 받을 거야. 올라가는 차트니까. 아니 22평선까지 볼래. 그런데 사람인지라. 손절이 다 두렵죠. 싫고. 누가 손절을 즐기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난 62평선까지 볼까? 또 한 번. 122평선까지 볼까? 결국은 밀리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을 해요. 여기서 매도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이게 우리가 흔히 겪는 트라우마. 머피의 법칙이죠. 그렇다 그러면 2평선 매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지지가 되는. 오늘. 이 시간. 과거는 필요 없어요. 오늘. 한두 시간 전부터 계속 지지가 되는 2평선을 찾으셔야 돼요. 2평선이라고 해서. 2평선이야 지지될 거야. 일본이 2평선이라고 해서. 딱 그 자리가 지지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계속 보셔야 돼요. 전날은. 그 전날은 어떻게 지지가 됐지. 무슨 얘기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날싸기 200. 15,200이. 512평선의 끝자락이라면. 이게 여기서 딱 지지가. 저항이 될까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올라오는 자리에서. 아니면 내려오는 자리에서 지지가 될까요? 정확하게 지지가 될까요? 만약에 어제. 이게 180선이 지지가 됐다 그러면. 오늘도 180에서 200 사이에서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해외 선물은 패턴.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평선. 지지되는 이평선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평선이라고 해서 다 지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매매. 활용하면 좋죠. 이것도 추세 추정 매매 일종인데. 이평선을 늘린 자리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지지가 될 이평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전은 칼같이 하셔야 되고요. 다음 이평선, 다음 이평선 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이평선이 120까지만 있는 게 아니죠. 240도 있고 48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전은 칼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점은. 장점은요. 이평선 기반 매매를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평선은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거기서 매수받고 있는 게 아니고 매도치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안정적인 거지만 단점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평선을 적당히 활용해야지. 계속 손전을 미룬다거나 아니면 이평선을 이평선마다 다 뭘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중에서 찝어서 오늘 잘 작동되는 이평선. 그거 한 두 개만 골라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박스권 매매죠. 박스권 매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면 나스닥 같은 종목들은 오일골드 같은 게 좀 덜한데 나스닥은요. 이런 부분들 이게 증폭이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한 20틱, 40틱 정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린 이제 두렵죠. 뭐가 두렵냐면 난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여기서 저기 뭐죠? 이 부근에서 걸려서 난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나 손절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레벨까지 보고 들어갔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좀 대기하셔야 돼요. 그럼 박스권 매매는 언제 나오냐?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 나옵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가 언제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 그리고 새벽 늦은 시간대, 아니면 이벤트 지표가 나오기 전 그때 거래량이 줍니다. 거래량이 주고 아니면 급격한 파동, 상승 파동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이 조정 파동 이때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500원 하던 게 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1,000원이 싼 건가 아니면 적당한 가격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비싸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고. 1,000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 그럼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파동에서도 100의 2평선, 기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평평하게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2평선이 평평하게 돼 있다면 횡보조정장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다음에 아니면 노란톡방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허생마스터님과 함께 너무나도 유익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 허생마스터님의 매매 기법은요.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교육부터 시황체크, 그리고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가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방송 초반에 전략을 세웠던 단타 상품 목표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었고요.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가는 15,225포인트 선이었습니다. 손절은 10포인트를 걸어갔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250포인트였는데요. 현재 상황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일단 또 오지 않았네요. 지난주에도 새벽 2시인가요? 1시만인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때 왔었는데요. 오늘도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건 470인가 490원가? 거의가 신고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신고점 돌파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15,120, 130,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5,030, 50, 이 정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350포인트. 그러면 1,400틱, 1,500틱을 올라온 거거든요. PC 하나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기대치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하락은 필수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주를 뚫고 날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매도보다 매수가 유리한 건 누가 봐도 아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매매를 하고 들어올 때 이 부분이 이 부분 320하고 370, 그리고 390 봤었는데요. 거기서 심지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또 거꾸로 물려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225, 방송 끝나도 유효한 자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2,5위까지 안 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5, 265, 260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5는 방송이 끝나도 유효한 자리라는 거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까지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아직은 진입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새벽에 진입가를 터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매출 전략 아직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방송은 종료되더라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허생마스터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허생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 달면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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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